나랑 박선생이.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? 뭐 영국이하고도 뭐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까. 내가 인정해야지 뭐. 교사님. 나는 박선생이랑 우리 오빠랑 잘 됐으면 좋겠어. 우린 이렇게 헤어졌지만. 대범 씨. 내가 미안해. 내가 잘못한 거 같아. 내가 미안해. 위자료가 부족했어요? 그렇다면 더 줄게요.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집 밟으세요? 예전처럼 회장님 옆에서 저 그렇게 살고 싶어요. 분명하게 말하지만 그럴 수 없어요. 더 이상은 우리한테 찾아오지 마. 이거 잘못된 기억이야. 내가 그랬을 리가 없어. 이제 내가 갈 길은 여기밖에 없어. 세종이랑 이 아이. 이 집에서 같이 키는 거야.